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회장입니다 벌써 또 이제 오후 시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소통의 시간 천회장의 또 떠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살짝 요즘 오르는 것 같아요 살짝 살짝쿵 오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찝찝합니다 찝찝해 이럴 때일수록 또 사람이 또 긴장감을 또 놓칠 수 있어 긴장감이 풀려 가지고 헬레헬레 하면 안 됩니다 또 순간 또 훅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투자라는 게 아니야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잖아 신중하게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차분하게 하세요 급할 거 없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차분히 하다 보면 좋은 날 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참 재밌는 댓글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랬다고 우리 안종규님 같은 경우에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네 천만전자님을 유튜브에서 만나게 된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이야 이분은 내가 큰 복 받을 뿐이네 보니까 일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듣다 보면은 멘탈 관리도 되고 배움도 있으며 또한 하루가 잘 가니 감사할 따라입니다 항상 뭔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자체도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그런 표현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따뜻한 기운과 그런 복된 기운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여튼 잘 될 거예요 우리 안종규님 힘내시고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글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있네 이름은 천만전자인데 썸네일은 대부분 삼성개미들 팔라는 내용이네 지니가 궁금하다 저는 그 썸네일 쓸 때 그냥 아주 뭐 리얼하게 씁니다 리얼하게 썸네일에 뭐 낙기그룹도 있겠지만은 팔으라 뭘 파냐 그러니까 삼성들 다 자신감 없고 단기 투자할 사람 나가라는 거야 빨리 팔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오를 때 그러면 그나마 덜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유익 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들은 알아서 잘 하잖아 단기 투자, 단타성, 스윙 투자하는 분들은 빨리 나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죠 아직까지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제 영상을 한 몇 개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한 천 개 정도 들면 대충 알 텐데 저의 스타일을 알 텐데 아직 천회장의 스타일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천회장의 지니를 모르는 분이지 하여튼 재미있는 댓글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저만 혼자 잘 돼 가지고 뭐 떼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잘 돼 가지고 아이고 돈 좀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아니면은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상당히 좋아 우리 삼성님 같은 경우에 시청합니다 지난주 대비 벌써 마이너스 천만이나 줄었어요 이렇게 한번 확 확 올라주니까 마이너스도 막 훅욱 줄어드는 거야 늘고 줄고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도 아니야 마이너스도 아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고무줄이지만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올라갑니다 또 어떤 분은 삼성이 AR의 민수를 반대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AR의 민수를 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왕 사려면 좀 싸게 샀으면 좋겠고 비싸게 사는 건 아니다 비싸게 사면 삼성 호구될 수 있다 요즘은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굳이 삼성이 ARM에 목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MLA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손정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야 완전 일본인이야 일본인 일본인들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인 그 손정이한테 이렇게 뭔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페이스에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여튼 그 삼성전자는 MLA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좀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세일 기간이 끝나서 좀 슬프네요 이런 문제 세일 기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일 기간이 좀 끝난 것 같다 그리운 사만전자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운 사만전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만전자일 때 좋았는데 4만 6,300원 갈 때 이때 막 부지런히 모았어야 하는데 다들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 왜냐 덧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4만 5,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4만 6,000원 4만 7,000원도 열심히 모으면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평당가보다 낮으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꼭 평당가보다 높아야만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낮으면 기회되면 꾸준히 모으세요 그게 현명할 수도 있어요 뭐 투자 별거 있나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일단은 수량에 초점을 걸자 수량 이 수량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증시 바닥 안 찍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달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뭔가 비관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답니다 비관적인 목소리 아직 증시는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번 베어마켓 랠리 이후 지수는 더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마켓 포인트에 보니까 이달 들어서 이 거래일간 S&P500 지수가 7.573% 정도 올랐다 하더라고요 다우지수, 나스닥 각각 5.5%, 5.6% 상승을 했는데 그 단기 급락에 따른 적감에서 유입,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10월은 강세 흐름을 보여요 그리고 월들어서 지난 3분기까지 가격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바닥 기대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 하지만 월가에서는 주식시장이 미국 경제가 증민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더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 보니까 HSBC가 S&P500 연말 목표를 기준 4,450에서 3,500까지 하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벤커버미니카, 크레딧스 이스 등 하여튼 약세론자 대열에 합류했답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S&P500 연말 목표치를 4,300에서 3,600까지 보는 것 같아요 3,600, 크레딧스 이스도 4,300에서 3,850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A, 벤커버미니카도 5개월간 3,020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엄청나게 떨어뜨리네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HSBC는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 중인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 조치가 기업이익과 주가에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죠 높은 이자율에 따른 기업이 기업이익 및 가치평가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차입형에 대한 전망 변화가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BC의 CU가 그래요 앞으로 몇 달간 대부분의 하락은 수익성 둔화에서 올 것이다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의 일시중지 또는 종료신호를 보내야 북시장에 난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위험자산의 저점은 내년 초에 나타낼 것 같고 증시의 의미 있는 반등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멀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당장 올랐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충분히 여러분들 현금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현금이 있는 많은 사람이 또 유래할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퇴근 준비 잘 하시고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